크릴오일, 인지질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제품을 제조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시작합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2019년 5월에 크릴오일 영상 두 편을 올려드렸는데요. 과도한 마케팅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보편화된 건강식품인 크릴오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도 크릴오일 열풍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크릴오일의 NOO 포털사이트 검색량을 살펴보면요. 크릴오일 자체의 검색량은 좀 떨어졌지만 크릴오일 추천이나 인지질 등 보다 디테일한 검색어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반짝 흥행하고 사라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크릴오일이 시장에 안착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크릴 열풍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각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크릴오일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로 등록할 만도 한데 말이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조 관점에서의 크릴오일 고르는 법 즉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첫 번째, 인지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요즘 크릴오일 제품마다 인지질 56%, 58%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6개월 전에 제가 크릴오일 영상을 올렸을 때는요. 업계 전반에 인지질 마케팅을 하지 말자라는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질 검사할 때마다 검사하는 기관마다 인지질 함량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즉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자료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많은 업체들이 인지질 함량을 강조하면서 자기들 함량이 더 높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배째라 하고 인지질 함량을 광고해버리니까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된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제품에는 인지질 함량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상세 페이지에만 인지질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인지질 함량 표시를 판매 회사들은 제품을 표시하길 원하지만 제조 회사들이 절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표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들이 지기 싫은 거죠. 물론 인지질은 크릴오일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판매 업체들이 인지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분들도 너무 인지질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지질도 중요하지만 크릴오일의 하루 제공량도 중요하고요. 판매 가격도 중요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30일 기준 3만원인 A 제품이 있습니다. 한 캡슐에 1000mg의 크릴오일을 제공하고요. 인지질 함량은 56%라고 하죠. 그리고 30일 기준 2만 7천원인 B 제품이 있습니다. 한 캡슐에 1200mg의 크릴오일을 제공하고요. 인지질 함량은 48%라고 해보겠습니다. A와 B 중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많은 소비자분들은요. 제품의 가격 차이가 3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A 제품의 인지질 함량이 8%나 높다 하니 A 제품을 고릅니다. 그런데요. A 제품 한 캡슐에는 560mg의 인지질이 들어있고요. B 제품 한 캡슐에는 576mg의 인지질이 들어있습니다. 원료 스펙상 인지질 함량은 A 제품이 높지만 실제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인지질 함량은 B 제품이 높아요. 게다가 가격도 B 제품이 싸네요. 그렇게 인지질 함량이 중요하면 A 제품이 아닌 B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제품을 고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질 함량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크릴오일의 제공량과 판매 가격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인지질이 10% 정도 차이나는 것은 크게 의미 없기도 해요. 그리고요. 인지질 함량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원료일까요? 뭐 원료 가격은요. 인지질 함량이 높을수록 원료값이 비싸긴 한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지질 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원료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질 함량이 40% 이상만 돼도요. 크릴오일의 유용성이 발휘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두 번째.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최신 제조일자 제품을 고르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조일자인데요. 특히 유산균과 오메가3 고르실 때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보다는 덜하지만 크릴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산피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캡슐도요. 공기가 제 집 드나들듯이 통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공기가 통하면 산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릴오일도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셔서 되도록 최신 제조일자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크릴오일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18개월이고요. 해외 제품들은 상당수가 3년인데요.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에서 국내 제품은 18개월을 해외 제품은 36개월을 빼시면 제품의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해외 제품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유통기한이 3년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외 직구 편에서 해외 제품들의 유통기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통기한 3년 저는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들도요. 각각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원료의 유통기한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크릴오일 원료를 오늘 개봉해서 제품으로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꺼림직하시죠? 원료의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제조일자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 비해 국내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통기한 관련 법이 까다로워서 해요. 해외 직구 편 영상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국내 제품이든 해외 제품이든 되도록 최신 제조일자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하네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세 번째, 포장 재지도 확인하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장 재질 조금 전에 크릴오일 담는 이런 캡슐도 공기나 습기가 통하기 때문에 크릴오일도요.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3페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기나 습기로부터 크릴오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들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크릴오일 제품은요. 이런 개별 PTP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윗면이 공기와 습기가 통하는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된 분말 타입의 제품이라면 모를까 크릴오일이나 오메가3 같은 오일 타입을 이런 PVC 재질로 개별 포장해서 그냥 종이케이스 안에 넣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만들지도 않고요. 팔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먹기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PVC보다 공기나 습기가 잘 통하지 않는 PVDC 혹은 이런 알로알로 재질로 포장한 제품을 고르면 좋은데요. 그런 제품이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PTP 포장을 하면 이런 알루미늄 재질로 한 번 더 포장해서 종이케이스에 넣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쪽이 알루미늄 재질인 속 포장을 한 번 더 하면요. 최소한 이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매우 안전하거든요. 병 포장 제품 드시는 분 계시죠? 개별 포장을 그냥 종이케이스에 넣은 것보다 차라리 병이 낫습니다. 병도요. 페트나 HDP로 재질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크릴오일은 오메가3처럼 3페이지슈가 막 심하지 않아서 병 포장 제품의 경우 투명한 병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포장 재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메가3 포장의 배신에 대해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을 고르는 법 네 번째,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자. 크릴오일 고르실 때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물이나 기름에 크릴오일을 섞는 장면 그리고 아스타젠틴 이야기 그리고 무화학용매 NCS 이야기 먼저 물이나 기름에 크릴오일을 섞는 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릴오일을 직접 물과 돼지기름에 섞어보면서 보여드렸죠. 물에 잘 섞였던 크릴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되는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기름에 크릴오일이 잘 섞이는 것과 돼지기름에 참기름도 잘 섞이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결국 물에 잘 녹는다는 친수성 마케팅과 기름을 녹인다는 친유성 마케팅은 크릴오일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절대로 대변하지 않고요.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시면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지 와 대박 저건 사야 돼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스타젠틴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크릴오일에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젠틴이 들어있지만 크릴오일 속 아스타젠틴 함량이 매우 낮아서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아스타젠틴에 혹해서 크릴오일을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학용매 NCS 이야기 이 NCS가 뭐냐면요. Non-chemical solvent의 약자에요. 이거는 식품업계에서 정식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고요. 특정 업체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 업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거든요. 좀 과하게 마케팅을 하는 점이 없지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업체고요. 좀 비싸서 그렇지 제품도 괜찮게 잘 만듭니다. 어쨌든 무화학용매 이야기는 크릴오일을 만들 때 핵산이나 아세톤 같은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크릴오일을 만들 때요. 핵산이나 아세톤은 원래 잘 안 써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것들은 다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화학용매를 원래 안 쓰니 당연히 무화학용매겠죠? 자, 물이나 기름에 크릴오일을 섞는 장면 그리고 아스타잔틴 이야기 그리고 무화학용매 이야기에 혹해서 제품을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다섯 번째 어획지, 원산지, 그리고 생산지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어느 나라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제품이 다 남극 크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건 미국산이고 어떤 건 벨기에산이고 어떤 건 국산이고 어떤 건 중국산인 것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알고나 먹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크릴세우는요. 다 남극에서 잡혀요. 어획지는 모두 남극이겠죠? 다음 원산지는요. 남극 바다에서 잡힌 크릴세우가 크릴오일로 가공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원료를 만든 국가를 뜻하죠. 노르웨이 국적의 배가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잡아서 노르웨이에서 크릴오일로 가공을 하면요. 노르웨이산이 되는 것이고요. 노르웨이 국적의 배가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잡아 벨기에에서 크릴오일로 가공을 하면 벨기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선산가공도 많이 들어보셨죠? 크릴세우를 잡자마자 배에서 크릴오일로 만드는 선산가공. 미국 국적의 배가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잡자마자 배에서 크릴오일로 가공하면 미국산 선산가공 크릴오일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국적의 배가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잡자마자 배에서 크릴오일로 가공을 하면 노르웨이산 크릴오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원산지가 원양산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원양산은 우리나라 국적의 배가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크릴오일로 가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극에서 크릴세우를 많이 잡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생산지는요. 크릴오일을 캡슐에 넣어 최종 제품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크릴오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원료의 원산지는 미국이지만 생산지는 한국이 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국내산 크릴오일을 미국으로 보내 크릴오일 제품을 만들면 원료는 국산이지만 생산지는 미국인 즉 메이드 인 USA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 것이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나 가공국과가 다르다고 해서 크릴오일의 품질이 막 차이나지는 않거든요. 이 원산지 개념은요. 가공 방법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조 관점에서 크릴오일 고르는 법 즉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크릴오일 고르는 법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다섯 가지를 참고하셔서 크릴오일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